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요 며칠 좀 뜸 했습니다. 나름 바쁜 일이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대전에 전시도 있고 워자나 1월달에 서울 전시도 준비해야 되고 또 제가 쓴 책이 조만간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시간에 쫓겨서 이런저런 일들을 해결하고 다니느라 유튜브 방송을 못했습니다. 오늘 5일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게 잘 지내시죠? 오늘은 두 분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은 멀리 미국에 계신 분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계시는 분인데 오유철님이라고 하는 분은 너머로의 여행, 비욘드, 너머로의 여행 너머로의 여행, 비욘드 여행이 좀 될까요? 너머로의 여행 또 한 분은 김경호님 우간대의 천사들의 합창 오늘은 그런대로 사진이 볼만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뭔가 우울한 분위기 그러나 백양나무들이 보이고 있네요. 백양나무들이 보이고 있는 장면 물이 흐르는 다리 위에 찍었을까요? 그죠? 물이 흐르는데 뭔가 찹찹한 냉랭한 그런 분위기의 사진입니다. 왼쪽에 있는 철구조물과 앞에 보이는 철구조물이 기어코 찍혔어야 하는가? 아니면 찍히려면 제대로 정도 찍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했어야 되는데 약간 입장이 어중간해요. 촬영자의 입장이 넣으면 넣든지 빼려면 빼든지 이렇게 정확했어야 되는데 그게 약간 어중간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 전선이 등장하네요. 전선을 보면 저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어떤 것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단순히 전선이 찍겠다 그러면 전선에서 끝내지 않고 제가 늘척 말씀드리죠. 사진이나 시는 메타포를 사용한다. 은유를 활용한다. 그쵸? 그러니까 전선이란 무엇일까? 이 작가가 찍은 전선은 어떤 의미일까? 그죠? 연결과 연결이잖아요. 220V, 110V로 어디나 들어가서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무엇인데 뭔가 차가운 느낌이에요. 쫙 가라앉은 듯한 느낌 그죠? 화려한 느낌이 아니에요. 이 작가는 도대체 어떤 것을 얘기하고 싶어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오! 눈 내린 길을 달리고 있네요. 길이 세 개의 길은 1차, 2차, 3차선은 달리지 말라. 뭐라고 써 있는데 오토 오토스라고 적혀 있습니까? 아... R, U, S 뭐 써도 적혀 있는데 제가 안경을 안껴서 안경을 좀 끼겠습니다. 제가 돋보기를 안 써도 잘 보였는데 요즘은 돋보기를 안 쓰면 글이 잘 안 보이네요. 오토스, R, V, S 군요.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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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써 있는 것 같습니다. 길을 달리고 있는 차 안에서 바깥을 찍은 것 같습니다. 사진이 색깔이나 이런게 깔아앉아서 전체적으로 톤이 일반성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느낌이 차분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일관성을 맞추는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여러분께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유철님은 그 점에 있어서는 대단히 찬사받아야 할만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가 들어오는 길. 오른쪽에서 차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차동차가 스치면서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사진이 제대로 찍혔네요. 느낌이 참 좋아요. 여행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연관성. 이런 것을 표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연계성. 잘 어울려지는 것 같아요. 다리도 역시 앞자리에 앉아서 운전석입니까? 조수석입니까?에 앉아서 촬영을 끝없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행사진은 꼭 앞자리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 옆에 앉아서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운 독특한 자신만의 화상을 찍어낼 수가 있죠. 그거를 지금 잘 구현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다리 밑을 지나는 광경인데 흐름이 느껴져요. 그죠? 왜 따라오지 떨어지는 집들. 농촌일까요? 큰 땅에 사는 사람들은 널찍 떨어져서 사니까 볼만해요. 그죠? 저희들은 좁은 땅에서 딱 지닥치부터 살고 있지만 큰 땅에 사시는 분들의 우리와 또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거죠. 그죠? 이웃집에 가려고 해도 몇십 킬로를 달려야 하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철망에 슬리퍼가 왜 이렇게 얹어져 있겠습니까? 누가 일부러 걸어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막다른 길이라는 뜻입니까? 데드엔드. 사전이 전체적으로 톤이 같기 때문에 여행자의 쓸쓸함, 여행자의 외로움 이런 것들이 참 잘 느껴지는 사진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걸 잘 표현하셨어요. 이것도 누군가가 저걸 잘라 놨네요. 아이고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토론토에도 저런 사람들이 있나봐요. 사람 사는 곳은 어디나 똑같은 것 같아요. 별난 놈들이 있거든요. 보면. 이건 또 어떻습니까? 이건 비석. 세월이 지나서 공동요지에 비석이 쓰러져 있는 모습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보통 1대 정도가 어른들을 챙기지 2대, 3대 넘어 챙기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효도 문화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나라에서는 좀 우리하고는 다른 양상을 띄는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14번째 사진. 눈이 내린 바깥 풍경, 눈이 내린 바깥 풍경, 이야 좋아요. 마지막 사진. 전화기 하나. 빨간 전화기 통에 전화기 한 대가 걸려 있습니다. 어디든가 전화를 하고 싶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총체적으로는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총체적인 느낌은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차분하고 여행자의 비감 같은 게 느껴져요. 여행이라는 게 그렇대잖아요. 떠나는 즐거움이 있고 떠나면 향수가 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에 계속 적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여행이긴 한데 그런 것을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포토 에세이라고 하죠. 포토 에세이. 기승전결이 없고 이야기의 스토리가 없고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사진을 잘 편집해 둔 것. 이런 것들을 포토 에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걸 해보시면 되게 즐거운 작업이 될 거예요. 포토 스토리도 만만치 않고 포토 에세이도 해보면 만만치 않아요. 이분은 적당하게 잘 자신의 얘기를 풀어나갔다고 보여집니다.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은 김경호님의 우간다의 천사들의 합창. 농촌 학교에 등교하는 아이예요. 보세요. 동생을 놓고 등교하는. 사진이 전체적으로 좀 어둡다 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약간 좀 어둡다. 조금만 밝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화면의 중앙에 서 있다. 조금 왼쪽으로 돼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러면 동감 같은 게 살았을 텐데 왼쪽으로 뒀으면 너무 중간에 두셨다. 핀트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이고, 여러분 정말 자연스럽게 찍혀 있네요. 둘이 다 동생들을 얻고 있습니다. 하나는 끈으로 포대기로 묶고 있고 또 하나는 자기 팔 힘으로 벗대고 있네요. 아이고, 저렴해서 얘를 큰다. 그죠?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잘 찍으셨어요. 이 사진도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물론 흑인이긴 하지만 좀 어두운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약간 들긴 해요. 조금 밝게 해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다. 그러나 석장자 사진을 보면 전체적인 톤이 비슷하게 잘 맞아떨어져 있다. 그래서 사진을 다루는 솜씨가 나름대로 숙성되어 있는 것 같다. 아이고, 저런 동생은 자는 걸까요? 졸고 있는 걸까요? 형님 따라 학교에 공부하러 온 모양인데 아이고, 자고 있나? 그렇죠? 저희도 어릴 때는 동생 데리고 학교 간 그런 계획이 있어요. 저 꼬맹이는 침을 흘리고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어린 시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아프리카 우간다의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아이고, 이거는 뭐 교가라도 부릅니까? 아니면은 아, 똑똑놈들 참 이쁘다. 그죠? 아, 애기들은 천사예요. 정말. 저 뒤에는 어른들도 서 있어요. 어른들은 왜 서 있을까요? 아이고, 책상 위에 앉아있는 공부하러 온 애들보다 형들을 따라 온 동생들인 것 같아요. 그죠? 귀엽네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애들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의 가난, 빈곤 이런 것만 늘창 봐와서 그렇긴 한데 아프리카 흑인들 정말 덩치도 크고 잘생긴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생겼어요, 젠틀하게. 영화병으로 나오는 흑인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생긴 사람 진짜 많거든요. 애들도 보니 참 이쁘고 장하게 생겼네요. 아이고, 여보세요. 애들 눈망을 하고 표정, 동생 동생을 안고 있는 오빠입니까? 아이고, 가난이 뭔지 우리는 그것을 한 4, 50년 만에 극복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극복하지 못한 지구촌에 대한 수많은 나라들이 있죠. 오늘 가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요새 양철수 선생님, 필리핀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우리 착한 사진은 버려라의 멤버이신 양철수 선생님께서 며칠 전에 탈장이 된 어린아이 둘이 있는데 탈장 아시죠? 고안 쪽으로 내장이 쏟아져 내린 거예요. 그래서 고안이 엄청나게 큽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걸 보여드리면 유튜브에서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 아이들을 페이스북에 있는 착한 사진을 버려라 영혼탈곡기 그룹에 올렸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두 아이가 수술을 하는데 한 아이당 150만원, 두 아이 300만원의 치료비, 수술비가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철수 선생님의 개인적으로 수술할 때 일조하시라고 제가 약간의 성의를 보여드렸어요. 그 사진이 또 저희 착한 사진을 버려라 카카오 오픈 톡방을 통해서 또 공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송금을 해드리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누군가를 저희들이 돕는다 그러면 1연승에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지속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뭐 100원 내고 내일 못 내는 것보다 오늘 1원을 내더라도 1원을 매달 내는 것 요즘 같은 우리 환경 같으면 천 원이나 만 원을 매달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하는 게 남을 도울 때는 제대로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아파서 한 번은 지극하지만 다음에도 그 기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편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지속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조금 더 제가 필리핀을 다녀와서 양철수 선생님 따라서 필리핀을 다녀와서 현장을 보고 또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 있는 사진들을 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도울 수 있을까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해서 다음은 뭐 천 원이든 오천 원이든 만 원이든 또 능력 대신 더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매달 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지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천 원이란 돈이 매달 필리핀이나 어른 아이들한테 도움이 날아가면 계획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아이들한테 밥퍼는 몇 명한테 줄 수 있고 물퍼는 물배달도 하시잖아요. 미네랄 워터 물배달 그런 것이 가난한 집의 몇 집 정도를 얼마 정도 이 비용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가 예산이 서죠. 근데 지원하다 안 하다 지원하다 안 하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을 가지시고 지속 가능한 일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제가 일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전에 또 양철수 선생님과 함께 양철수 선생님이 고생하고 계시는 현장을 제가 직접 가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대리해서 직접 가서 현장을 보고 사진을 찍어서 동영상에 올리면서 유튜브에 올리면서 여러분과 함께 그런 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 또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어떤 모임 이런 것을 좀 단단하게 만들고 싶어요. 오늘 아프리카 아이들을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다음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아빠랑 같이 온 아이고 요것도 선생님입니까? 누구랑 같이 왔을까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참 이거 학교가 학교가 생활 공간이다. 그렇죠? 아이들에게도 생활 공간이고 뭐 엄마 아빠가 일 나가고 나면 집에 있어봐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학교에서 같이 놀기도 하고 학교가 유치원 겸 타가소 겸 뭐 이런 것처럼 다 아는 것 같아요. 전형적인 아프리카의 초가집 우리하고는 다르게 생긴 초가집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표정들은 참 밝습니다. 펌프로 물을 퍼내는 사람들 그죠? 사진들이 이분은 사진의 화각이 되게 시원시원해요. 거침이 없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고 대단히 구도가 안정적이어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참 편하게 합니다. 그죠? 마음을 편하게 하는 그런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기대되네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아이고 하하하하하하 치마를 입었을까요? 여자아이인가요?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가는 길인 것 같은데? 아이고 어떻게 예쁘냐? 눈빛은 어떻게 그러냐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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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쁘네요.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야 이 카메라를 향해서 그죠? 그래도 이 아이들은 참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어린이들이 학교도 갈 수 있고 그죠? 양철수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사진에 등장하는 동네는 양친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셔도 사실상 일을 하고 나가기 때문에 아이가 동네에 내팽개진 상태라고 합니다. 항상 배를 굶고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양철수 선생님께서 하시는 밥포에 와서 아침밥을 하나 얻어먹고 하면 하루종일 그걸로 견뎌야 될지 모르는 그런 아이들. 또 물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쉽게 병에 걸리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물 제공을 하고 계시는 양철수 선생님이 사진에 등장하는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100번 그런 아이들에 비해서는 행복한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저희 학교를 파고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기다리고 있겠죠? 아이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과 줄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별 다를 바가 없어요. 그죠? 운동장이 풀밭이거나 이런 거라는 것이 다른 것이지. 아이고 이쁘기도 하다. 그죠? 또 다음 사진. 아 여보 보십시오. 카메라를 향해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여자아이. 좋습니다. 너무너무 아이들이 밝고 활달하네요. 참 좋습니다. 이 사진은 포토스토리일까요? 포토에세이일까요? 이 사진도 이야기의 전개는 없고 그죠? 물 흐르는 대로 아이들의 상황들을 전개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포토에세이라고 하죠. 포토에세이. 오늘 두 분의 포토에세이를 여러분이 감상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사진 보겠습니다. 야 이거 꼬맹이 멋있지.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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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이쁘네요. 귀엽다. 그죠? 사각몬을 왜 썼을까요? 오늘 뭐 유치원 졸업하는다인가? 아 너무 이쁘다. 오늘 행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오유철님의 토론토 아이트 컨설팅 너머로의 여행을 보았고 김경호의 천사들의 합창 우간다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두 분은 사진이 실제 두 분 다의 특징은 톤이나 구도나 자기가 들이대는 화각이 되게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이다. 이런 점을 높여서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 한 장 한 장이 가지고 있는 토론토의 여행 비욘드 전이 뭐 그런 것들은 한 장 한 장의 의미는 조금 더 세련된 사진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련되게. 그런데 그건 찍으면서 세련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접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는 사진 자체가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꾸준히 해나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우간다를 찍은 김경호 씨의 경우에는 이런 얘기는 성교활동 짧은 시간에 성교활동을 촬영한 것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찍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좀 더 다양한 것을 통해서 아이들 토토로지가 생기지 않게 다양한 것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전진난만한 모습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건강한 미래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시면 응원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으로 완성된 것은 아니죠. 앞으로 갈 길이 여전히 멀다고 생각하십니다. 탈곡당하지 않았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좀 더 보다 나은 사진을 향해서 계속 트라이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김홍희였습니다.